얼굴 크기가 두 개다. 그거를.. 얘가 하시인 뒤에 있었어요. 얼굴 크기 세 마라.. 얘가 숫자 회사에서 머리가 제일 컸어요. 아 근데 얼굴 더 컸다. 그래서 사자상이 있었는데 걔보다 컸어요. 외국분들이 원래 좀 작아요. 아 그래서 그런가요? 얘가 너무 넓은 게 거기에 종이 있었거든요. 그거보다 컸어요. 다음 사진 한 번 볼게요. 아 여기 초등학교. 이거 보이네. 지금 보이다시피 사지를 있는 대로 펼쳤는데 한행그라니에 다 들어옵니다. 그게 행복이다. 근데 되게 행복해 보인다 표정을 진짜. 내가 뭐 불편함이 있어도 이 세상은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. 그래요. 그럼 다음 사진. 야 이거 너무 귀엽네요. 홍철이가 맨 뒤에 있는데도 맨 앞에 있는 거 같아요. 주변 홍철이가.. 홍철이가 가장 홍철이면 합성 같아. 여기 붙어있는 겁니다. 얼굴이 많이 뗐어요. 앞에서 이렇게.. 아니 근데 홍철이 왜 그러죠?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? 야 진짜 원근법을 무시하는구나. 홍철이 아파요. 모자 안에 많이 졌어요. 아이들한테 좀 쉬어야 돼 무서워 보이지. 좋습니다. 다음 사진 한 번 볼게요. 다음 사진. 이거 봐. 얼굴 너무 큰데? 아니 성인이고 아이들이니까요. 아이들도 10년 내내 저거 이상해. 저 포착 많이 해야겠다 야. 씨앗이고 절열매니까. 씨앗이고 절열매니까. 씨앗이고 절열매니까. 다음. 아 홍철이. 홍철이의 비서. 지붕만 하네요. 얼굴이 정말. 네 정말 지붕만 하네요. 얼음을 하고 지붕하고 딴 거야. 아니 진짜. 사진을 배우질 않아서. 아 진짜 지붕만 하네. 제가 이 지붕을 찍을 때는 이쁘가 나잖아요. 홍철이 형. 얼굴이 지붕하고. 사진을 찍어보고 논 적이 없는 거야. 아유 이거 봐. 아유 이거 봐. 국밥 그릇보다 커요. 3D 영화죠. 3D 영화죠. 3D 영화죠. 여기가 화천시장이거든요. 얘가 제일 컸어요. 3D 3D. 여기가 화천시장인데. 진짜 여러분 여기 소머리도 팔고 그러거든요. 얘가 제일 컸어요. 아니 다른 게 아니라. 이거 그냥 그대로 입에 넣어도 쑥 들어가는 거야. 여러분 이게 지금 간장 존재인 줄 아시죠? 이거 그냥 국밥 그릇입니다. 에스프레스 잔 있죠? 요만한 거예요. 요만한 거. 요만한 거. 얘 국밥. 국밥 그릇인데 저래요. 국밥이 요만한데 소자예요. 아.